안녕하세요. 23대 홍콩 안인상공회장을 맡고 있는 강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상공회는 43년째 맞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콩에 있는 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친목단체를 시작해서 220개 회원사를 가지고 회원 간의 네트워킹을 하고 회원들한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한 가지 하고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해외 진출을 할 때 아무래도 저희 홍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면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규제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화장품 회사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홍콩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인기가 있으면 중국 쪽이나 다시 동남아 쪽으로도 인기가 확산되는 시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사를 갖고 있는 경험을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농수산물 업체라든지 화장품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홍콩에 진출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바이어 매칭이라든지 전시장의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업체와 저희 홍콩 상공에 있는 회원사 간의 자극적인 협업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